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따금 타인의 말보다는 타인이 남긴 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중심적 시각을 조금은 바꿀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글을 읽어보는 것이 참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주요 언론사들조차도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주요 언론사들의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농객들조차도 일체 4.15 부정선거를 금기여로 증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보통의 시민들은 신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지금 선거 부정을 덮는 일에 함께 나선 미래통합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충분하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바보나 천치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오히려 지식인이나 엘리트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고 대안도 갖고 있습니다. 야당의 상임위원회의 결정 독주와 관련해서 송리산으로 잠시 몸을 피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가진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의 기사를 읽은 이 땅의 양식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지금 깨어있는 시민들의 그런 바람과 불만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부정 투표를 못 밝히는 야당은 이중대입니다.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지적입니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일 뿐이다. 단 전제조건은 선거 부정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한 어떤 변명이나 어떤 설득이나 어떤 정치적 수사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은 이중대다 이런 인식을 바꾸기는 아주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사욕을 버리고 사직이 옳습니다. 황승만 씨의 말씀입니다. 저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하기 바랍니다. 황강열 씨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지 않고 오히려 부정선거를 덮어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그냥 사욕을 추구하는 자 정도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에 양식이 있는 보통 사람들은 당신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도 포함됩니다. 당신들이 뭐라고 주장하든지 간에 부정선거를 외면하는 미래통합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강대준 씨가 합니다. 도대체 야당이 할 일을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한 것입니까? 법사위요? 상임위요? 도대체 당신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부정선거 외면하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성부를 걸 장소를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하는 짓을 보면 벌써 날이 샜습니다. 아주 중요한 압권입니다. 성부를 걸 장소를 제대로 찾아야 합니다. 전쟁을 치를 때 장군이 전쟁을 어디에 치를지 언제 치를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로 여당이 권력을 특히 입법 권력을 강탈한 상태지 않습니까? 훔친 상태지 않습니까? 빼앗은 상태지 않습니까? 국민들로부터. 국민 주권을 빼앗은 것이 않습니까?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것을 짚지 않는 한, 그것을 수정하지 않는 한, 그것을 교정하지 않는 한, 이제 유일하게 남은 일은 여당, 국민 주권을 훔쳐간 여당의 거숙이 제2중대 역할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라는 가장 중요한 싸움틀을 스스로 백기통한 상태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지적은 현재의 문제의 본질을 착하게 지적하는 내용인 거죠. 부정선거 대국민 투쟁합시다. 머리가 터져도 진실을 밝혀야 진정한 야당이 될 수 있습니다. 조현년 씨입니다. 진실을 밝혀야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에 대한 열망, 진실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것은 곧바로 거짓과 타협하고 위선과 타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악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불을 보듯이 뻔한 패배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악함, 사악함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최준영 씨의 주장입니다. 4.15 부정선거에서 눈을 감고 있는 한 주호영의 머리가 터진다면 이 이야기는 주호영 씨가 인터뷰에서 머리가 터져도 국민에게 종을 울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쳐다보리라 생각하는가? 돌머리 잘 터졌다고 고소해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은 있어가지고 수락석출, 즉 물이 빠지면 돌이 드러난다고 한 주용 씨의 이야기를 하는데 선거 부정 의혹은 문시 정권의 최대의 거품, 즉 거품을 걷어내면 물은 없기에 그 선거 부정 의혹은 100일 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법당을 경로당으로 생각하고 잡담이나 하고 있을 시간이 있는가? 정신 차리시오. 노자 말씀에 던질 줄 모르면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던질 줄 모르면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덮고 그 어떤 효과를 거둘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미래통합당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무엇이 캥기는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눈을 감고 귀를 닦고 입을 다무기로 결정한 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이다 이렇게 불러도 무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미래통합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공범관계에 있다 이런 판단을 낼 것입니다.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미래통합당 역시도 자신들이 내린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박동명 씨는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정상적으로 만들지 않은 거대 여당에게 순종하겠다는 도둑맞은 여당이 너무 쪽팔리지 않은가? 이왕지사 무너지는 민주주의에 배짱 한 번 못 부리는가? 야당 사격술 정밀 타결한 더불어 거대 여당의 수법이 아주 탁월하다. 자기들 편의 비리와 범죄대를 철저하게 감싸고 보호하는 더불어 거대당의 수법을 보고 배우기를 바란다. 왜 옳지 못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한 자들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항의하지 못하는가? 이런 비겁함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비겁함을 다 알고 온 국민들에게 앞으로 표를 달라고 구글할 수 있겠는가? 선거에서 부정의와 거짓을 시행해 옮길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의 부정의와 거짓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래통합당 위원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악을 방지할 채 다른 것을 잘해보자 이야기는 다 헛소리라는 것이죠. 겨우 그런 생각을 하려고 법주사에 몸을 피신했냐? 전 국회의원들의 단체로 배치를 반납하겠다는 생각은 아까우니까 추후도 안 했을 것이다. 답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황교안이나 주호영이 다를 게 뭔가? 그따위 정신으로 우파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아직 멀었다. 투사정신이란 단 1%도 없는 자들이구나. 한상두 씨가 분격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진옥 씨 이야기입니다. 주호영이 할 줄 아는 게 뭔가? 상임위원회 다 뺏기고 등원한다면 결국 남은 것은 민주당 이중대 역할 밖에 더 있는가? 아무리 민주당의 무시를 당해도 질질 끌려다니는 이중대 말이다.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독재의회를 표방하면 당장 장애로 뛰쳐나가야 정상 아닌가? 그럴 능력이나 있긴 한가? 아무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그냥 덮기로 모든 것을 결정했지만 일반 양식인은 이 당의 보통 시민들은 부정선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그런 문제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을 주호영 씨가 가진 조선일보 인터뷰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다 덮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비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정치판에서 크게 기대할 건 없지만 4.15 부정선거 자체가 나라의 정체성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시민으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주호영 씨 뿐만 아니고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잘 새겨서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언론을 장악해서 덮으려고 노력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 갖고 있는 그런 확신과 분노와 질타를 좀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